상대가 너무 별로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고 나라도 잘 살래 타이밍이 좀 별로긴 하지만 어른들께는 당분간 빌려 다리가 아파서 어? 안 짖는데 오씨 나 나가면 안 자야겠는데? 응 오씨 나 나가면 안 자야겠는데 그 시계에 도움이 안 돼 야연아 안에서 아쉬운 내 면 아쉬운 내 면 아쉬운 내 면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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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너무 요즘 또 자주 안 왔어가지고 요즘에 시간이 좀 생겨서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. 자주 찾아와도 될 것 같아요. 예전처럼 또 며칠 뒤에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? 요즘 너무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그렇죠. 안녕 영국에서 안녕.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. 오랜만에 진짜 얼마나 할 얘기 나왔으면 질문부터 바로 하네. 요즘 추천곡 있어요. 뭐 먹어요. 저녁 먹었어요.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. 학교 못 가서 심심해요. 뭐하고 지내요. 그낭 알려주세요. 사랑해요. 꿈에 저 나왔어요. 꿈에 저 나왔어요. 꿈에 저 나왔어요. 꿈에 저 나왔어요. 요즘은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찾아뵈어야 되니까 제가 다같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몸 관리 안 아프게 여러분도 안 아파야 돼요. 안 아파야 뭐 저희도 우리가 또 만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저도 안 아프려고 요즘 건강 잘 챙기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그런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. 너무 보고 싶었죠. 사랑해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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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You're changing, I can't stand it My heart can't take this damage And the way I feel can't stand it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You're changing, I can't stand it My heart can't take this damage And the way I feel can't stand it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Girl, you make it hard for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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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You're changing, I can't stand it My heart can't take this damage And the way I feel can't stand it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You're changing, I can't stand it My heart can't take this damage The way I feel can't stand it Baby, I don't understand this You're changing, I'm changing 이번에는 유독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좀 많이 좋다 기분이 좀 많이 좋다 제 생각에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 빨간불은 모두 의식하지 말라고 형, 형도 의심해요 절절로 의식 지금 내가 스킷을 뭘 해야 될지가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, 인마 진짜 뭘 할까?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, 이 스킷 정말 오물거리는 거, 오물거리는 거 진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이상형에 대해서 해보자 형, 이상형이 뭐예요? 너 같은 여자 진짜요? 깨물어주고 이 인마 자, 이제 방탄은 다섯 명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둘 중 보인 줄 알아요, 넌 아,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, 이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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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하냐고? 내가 녹음하고 있지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요, 새벽까지 이제 그 옷 중부터 끝날 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생겨진 거 먹고 있을까? 네? 여기가 먹고 있을까? 아, 녹음 중기니까 네, 스킷하고 그랬어? 스킷 뭐하냐? 의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진짜